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샛별입니다. 오늘은 2020년 2월 6일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다시피한 공소장 공개 금지 결정 이 결정이 아주 전방위적인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들이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민주당이 이중대 아니냐라는 소리를 들었던 정의당조차 이 사안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금태섭 의원을 비롯해서 몇몇 의원들은 이 추미애 장관의 결정에 아주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동안 조국 사태에서도 침묵했던 그래서 어용시민단체가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을 받았던 참여연대도 웬일인지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겨레 그리고 경향신문 같은 친여 매체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나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은 오늘도 역시 자신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 없다. 공소장을 공개해온 이런 관행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이런 입장을 계속 고집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까지 끌어들여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했습니다. 미국도 우리처럼 기소되었다고 바로 공소장 공개하지 않더라. 정식재판이 열린 이후에야 공소장을 공개하더라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추미애 장관의 이날 주장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각 정당들이 어떤 비판 논평을 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의 이중대 소리를 들었던 정의당이 웬일로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한 법무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국가기밀이 아닌 자료는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한 법령이 엄연히 존재한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법무부가 15년 넘게 국회의 개인정보 등을 가린 공소장 전문을 제공해 왔다는 점을 미뤄볼 때 이번 결정은 타당성 없는 무리한 감축의 시도다 라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하태경 새 보수당 공동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울산 관권부정선거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국정농단이고 국기문란이다. 추 장관도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최순실 공소장을 근거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다. 추 장관 주장대로라면 심각한 인권침해를 본인 스스로 자행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이런 지적은 지금 추미애 장관의 내로남불식 결정을 지적하는 것이죠. 즉 지금 피의자 인권을 보호한답시고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소장을 공개하도록 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도 과거 여러 번 이런 공소장을 토대로 해서 박근혜 정권을 아주 무지막지하게 비판을 해왔었죠. 그런 추미애 장관이 이제 와서 피의자 인권 운운하면서 공소장 공개 금지를 결정한 것은 이것은 아주 내로남불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야당이 비판 목소리를 냈는데 집권 여당인 민주당만 추미애 장관 편을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법무부의 결정은 나쁜 관행에 제동을 건 정당한 절차 준수다라고 했는데 노무현 정부 때 자신들이 도입한 제도가 지금 나쁜 관행이다라고 스스로 침뱉기를 하는 격이네요. 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공소장에 기재된 사건 관계인들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유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무죄 추정의 원칙 등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법무부의 조치는 만시지탄일지언정 부당하게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얘기하는데 다 가리고 공개하죠. 실명도 가리고 주민번호 주소 이런 거 다 가립니다. 그리고 이것저것을 다 떠나서 추미애 장관의 결정은 법을 위반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법 128조 그리고 국회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국가 기밀에 관한 사안이 아니면 반드시 법무부가 제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의 결정은 관행 여부를 떠나서 법 위반이라는 것이죠. 민주당은 이렇게 매우 궁색한 논리를 가지고 추미애 장관을 옹호했지만 민주당 안에서도 몇몇 의원들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먼저 금태섭 의원. 금태섭 의원은 지난해 조국 사태에서도 아주 소신 있는 발언을 했다가 정말 친문 진영으로부터 집중 공격 그리고 문자 폭탄을 받았습니다. 작년 조국 사태에서도 청문회 때 조국 전 장관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언행 불일치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에 대해 상처를 깊게 낸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쓴소리를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수처 설치 관련 본회의 투표에서도 민주당 안에서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추 장관의 결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기소가 되면 우리 헌법상 공개 재판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국회에서 공소장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게 원칙상 맞는 것이다. 국회가 법무부에 공소장을 요청하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검찰이 시민을 기소하는 과정에 인권 침해나 불공정한 요소가 없는지 둘째, 권력 집단이 잘못을 덮거나 감추려 하는 것은 없는지를 시민의 대표인 국회가 공소장을 보면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 비공개는 아주 잘못된 결정이라는 이런 지적인 것이죠. 지금 추미애 장관과 집권 여당은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공소장 전문을 공개한 것은 아니지만 요약본을 국회 측에 제출했기 때문에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금태섭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 있는 자들이 잘못을 감추거나 덮는 것은 없는지 감시하라고 국회가 있는 것인데 정부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은 맞지 않다. 전부 공개하라는 것이 원칙이고 지금까지 예외 없이 그렇게 해왔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자신의 이번 결정을 뭔가 정당화하기 위해서 미국의 케이스까지 끌어들여서 얘기를 했는데 그 발언이 사실과 맞지 않다. 즉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법무부 안에서 대변인실 분실을 새로 오픈하는 이런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추미애 장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도 제1회 공판 기일이 열려서 그때 공개가 되는 것이죠. 그때 법무부도 개시를 하는 것이죠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미국도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는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주장이죠. 그래서 우리도 공판이 시작된 이후에 공소장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지만 이 발언 자체는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미국도 기소가 된 직후에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바로바로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소장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같은 행사 자리에 있던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을 통해서 지금 미국의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이 이용구 법무실장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은 대배심 재판에서 공소 사실 요지가 진술이 된 이후에 보도자료를 내고 공소장을 홈페이지에 올린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취지의 설명이냐면 미국이 우리처럼 기소된 즉시 공소장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대배심 재판을 거친 이후에 공소장을 공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한 것인데 법무부의 이런 설명은 사실관계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사실과 맞지 않는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기소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검찰이 직접 기소할 수도 있고 또 이런 대배심 재판을 거쳐서 기소할 수 있습니다. 대배심 재판이라는 것은 유무죄를 따지는 정식 재판이 아닙니다. 기소 여부를 따지는 이런 공개 심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 명으로 구성된 이 대배심원들이 이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배심 재판에서 기소를 결정한 다음에 공소장을 공개한다라는 말은 결국은 한국으로 따지면 검찰이 기소한 즉시 공소장을 공개한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이 기소한 사건도 바로 하루 사이에 법무부를 통해서 공소장 개시하고 또 대배심 재판을 거친 사건도 기소 즉시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검찰이 사건을 기소한 즉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소장은 공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의 이날 발언은 완전히 엉터리 거짓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 붙인다 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것이죠.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청와대의 비리를 어떻게든 덮기 위해서 그리고 청와대의 핵심 실세 13명이나 연루된 이런 부정선거 게이트가 앞으로 다가올 4월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기 위해서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다라는 것. 이게 팩트죠. 감사합니다.